와 3인 말랑이 거래판 재밌겠다 키키키 키오오 비키 이제 좀 있으면은 설화랑 텔라랑 오기로 했는데 같이 말랑이 거래하면 너무 재밌겠지 키키키 키오오 비키 비키야 어 설화야 왔어? 요 왔어 비키 요 텔라 왔어? 우리가 말랑이 많이 가져왔어 나도야 아 그래 잘했어 그럼 셋이서 말랑이 거래하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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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시작 어떻게 하는건지 다들 알지? 일단 해볼게 잘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다들 내세요 오 좋아 나는 승인 나도 승인 나도 승인 그럼 모두 승인이지? 이제 돌린다 하나 둘 셋 오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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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하는거야? 뺏겨보니까 알겠다 이제 정확히 룰을 이해했어 다 이해했지?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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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다 다소 내세요 아 난 이거 어 그럼 승인 아니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오케이 알겠어 나 추가할게 응 나도 그럼 추가할게 어 이제 승인 좋아요 승인 승인 나도 승인 이제 화살표 돌립니다 행운이 오시는 과연 누구에게 갈지 돌린다 어떻게 또 나네 아 죄송합니다 아 계속 뺏기네 왜 나한테는 화살표가 안오지 이제 나올거야 텔러야 에헤헤이 재밌다 키키키키오비키 사실 내가 이길 수 밖에 없지 애들이 오기 전에 밑에 지우개를 깔아서 살짝 기울어지게 설치해놨지 그래서 무조건 나한테만 화살표가 오는거라구 키키키키오비키 아 재밌다 오 키키키키 아하 무조건 내게 꼭 이번엔 내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맞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어떻게 또 하실건가요 당연하죠 네 그럼 세번째 말랑이 올려놓으세요 자 걸합시다 승인 좋아요 승인 제발 이번엔 내가 되길 다 됐죠? 그럼 돌립니다 잠깐 왜? 왜? 아까부터 왜? 화살표를 비키가 돌리는거죠? 이번엔 제가 돌리겠습니다 아 그래 너가 돌려 얼마든지 제가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너 500키잖아 아하 죄송합니다 제가 사들었습니다 계속 오바퀴만 나와 아 공교롭게도 그러네요 제가 계속 나오네요 키키키키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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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 내가 돌려볼게 이분은 내가 돌려볼게 그래 너가 돌려 텔라야 자 이거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하지 뭐 어차피 내꺼니까 추가 저도 추가 됐나요? 네 좋습니다 승인 저도 승인 저도 승인 그럼 이번엔 내가 돌린다 그래 텔라야 파이팅 이번엔 진짜 잘 돌려줘야돼 파이팅 이번엔 내가 돌려볼게 하나 둘 셋 히히히히 오 뭐야 또 우흡이 키잖아 아 정말 행운의 여신이 나한테만 오네요 너무 신기하다 신기해 아 정말 이상해 슬퍼 운이 없나봐 너무해 날아트렸다 이게 뭐지? 이거 왜 지우개가 여기에 있지? 아 그.. 그게 음.. 지우개? 이거 봐! 이 지우개 때문에 책상이 기울여져서 오비키 쪽으로 밖에 안 가는 거였어 히히히 젤켜버렸다 뭐야 오비키 너 사기꾼이야? 말랑이 사기꾼! 이건 사기야 너 불어내 아 안되겠다 다시 나눠줄라 그랬어 자 거짓말 하지마 오비키 너 이거 갖고 싶다고 했잖아 속이기 실패 오비키 실망이야 얘들아 장난이였어 너무 재밌다 다 나눠줄라고 했어 이거 내 것도 가져 너무 재밌다 장난 장난 너무 웃겨 너 그러다 지우갈 수도 있어 너 또 지옥가 지옥은 안돼 지옥은 안돼 오비키 널 지옥으로 보내겠다 아 안돼 야 오비키가 지옥가는 건 다음이야기에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 오 진짜 악마다 여러분 장난으로 사기치다 지옥 갑니다 아 지옥 너무 싫어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